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총렬 후보들 모두 표시먹기 총력전에 돌입하고 있는데요. 후보들의 행보 소식에 앞서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. KSY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7.6%를 기록했습니다.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보시는 것처럼 35.2%로 나타났습니다. 심상정 후보는 2.3%, 안철수 후보가 계속 오르고 있죠. 15.1%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주와 비교해서 이재명 후보는 3.4%포인트, 윤 후보는 1.9%포인트 하락한 반면에 안철수 후보가 5.9%포인트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하나 더 볼까요?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누가 더 적합한지를 물어봤습니다. 그 결과 윤석열 후보가 35.5% 단일화 시에는 안철수 후보가 더 적합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37.3%로 나타났습니다.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지난 6일 저녁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극적인 화해를 이뤘죠. 그리고 그 직후인 7일과 8일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여서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봉합된 이후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결과로 봐도 되겠죠? 어쨌든 6일 날 봉합이 됐으니까 7일, 8일 이틀간 된 거니까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아주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요. 분란이 일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그거의 이득을 본 게 이재명 후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거기가 조금 지지율이 그 이후에 봉합된 이후에 떨어진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하는데 윤석열 후보마저도 여전히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급등했다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아주 유권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주목해볼 부분 아닌가 특히 그 단일화를 했을 때 누구를 찍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물론 오차범위 안에서 있었지만 안철수 후보가 1.8%포인트 오히려 높았다는 점 아주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. 하지만 오차범위 내라는 전제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